월복이니까 꽤 2018년, 2019년 쭉 가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팬데믹 때 저점 찍고, 이거 뭐 팬데믹 상승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 시장은 대세 하락을 했고, 대세 하락을 했고 사실 하단 모블에 있어요. 그런데 이 2700포인트가 중요한 이유는 최고점 3300을 찍고 계단식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올 때 맨에 여러분께 말씀드린 건 엘리엇도 오파동 얘기를 계속했어요. 파동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도 그렇고 오파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올라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제가 오파동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파동이 되게 작잖아요. 그러면 이 기적분석은 약간 자기의 예언적 그리고 비판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조종 보이고 또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또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 나타나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다. 이게 소파동의 한 파동이 완성이 되고 쉬었다가 또 그다음 파동이 완성되고 이렇게 사후적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내려올 때는 오파동 얘기를 계속하면서 왔고 그리고 이 위를 돌파를 계속 못했지 않았습니까. 못하다가 저점을 직전 저점을 가지 않고 터닝해서 이 지금 위에 이걸 저항라인이라고 그러죠. 저항라인이 지지라인이 되고 갔기 때문에 저점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그리고 나서 추세 상상을 간단히 했었습니다. 살짝. 그리고 나서 급락하고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남들은 전 세계 시장이 1월 달에 막 올라갈 때 우리 시장은 1월 내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거든요. 저 맨 끝에 가보시면 1주, 2주, 3주, 4주, 5주 동안 지금 2700포인트 바로 턱걸이 이 앞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못 돌파하고 있어요. 이거는 크루스밖에 없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 시장은 작년 1월에 폭락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횡보를 했어요. 다시 지우고 말씀 볼게요. 1월에 폭락을 했다가 그전에는 이거는 대세 하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 위에서는. 이 위에서는요. 사실은 그래서 2021년도에 대세 하락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에 폭락을 했다가 그다음에 이게 몇 개월입니까? 한 4개월 정도 옆으로 박스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에 폭락을 한 번 더 했어요. 그리고 반등했다가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점을 찍고 갔던 이거는 돌파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오면서 6월부터 폭락한 부분은 얘가 만회를 한 거예요. 전부 다 만회를 한 겁니다. 항상 주식이 내려가는 게 이래 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면 우리 맨날 그런 공부하지 않습니까? 요기부터 요기까지 하락폭이고 여기에 50% 이상 올라갔다가 저점 깨지 않고 올라가야지 이건 돌파합니다. 이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얘는 지금 밑에 있었던 6월의 하락 부분은 다 만회하고 원인치가 된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그다음에 목표치, 그다음에 저항라인을 향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 저항라인은 이 위에 있습니다. 3천에 있어요. 저항라인은 3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넘어서야 되는데 이게 무려 4개월 동안 있었고 그리고 거래량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예요. 여기 지금 한 2월서부터 6월까지 한 5월 말까지요. 여기 있거든요. 이때 거래량도 증가했고 여기에 한참 있었기 때문에 이때 소위 말하는 매물이 상당히 있을 거고 이것 때문에 이걸 돌파하려면 이 매물들을 소화해야 되고 이 매물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때 악재가 나오면서 빠진 것처럼 호재가 나오면서 모멘텀이 있어야 지제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 시장이 이 밑에 한참 밑에서부터 우리 월초만 하더라도 올해 초만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2천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느니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적도 있었고 제일 많이 봐봤자 2,650포인트를 최고치로 받고 굉장히 부정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대양봉 있잖아요. 5.5% 올라온 이게 왜 그랬습니까? 이게 2월 첫째 주에 나온 1월 말과 2월 첫째 주에 나온 밸류 프로그램 발표되면서 올라간 거잖아요. 1워부터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면서 올라간 거잖습니까? 이런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삭제선의 얘기는 부정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그냥 다 안다고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거는 우리 시장에 밸류 프로그램 역량으로 왔다라고 그냥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얘는 밸류 프로그램으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밸류 프로그램이 아닌 정말 다른 걸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는요. 그런데 미국은 일본은 대만은 얘들은 똑같이 주봉으로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하고 비교를 해보면 똑같이 빠질 때 2020년 1월부터 빠졌잖아요. 이때는 대세 상승이었고 우리 시장은 여기서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하락 상승 하락 상승 얘도 오파동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반등 중고도 똑같이 갔어요. 사실은 똑같이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쭉 올라왔다 또 빠진 것도 똑같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결정적으로 바뀌었냐 작년 하반기 이후에 하반기 이후에 이게 몇 월입니까 작년 10월 이후에 우리는 올라가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고 얘들은 신고지수하면서 쭉 올라간 거죠. 이거 지금 S&P500인데 나스닥은 더 극명합니다. 왜냐 나스닥은 훨씬 더 우리처럼 많이 빠졌거든요. 얘들 똑같이 빠져서 있다가 그랬다 저점 찍고 터닝해서 올라가는 거 이 시기가 다 똑같아요. 그러다가 여기서는 올라가다가 우리 시장은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그냥 올라갔어요. 얘네들은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올라갈 때 뭐가 올라갔느냐 뭐가 올라갔느냐 올해 금리나 세 차례 정도 한다라는 기대감을 반영을 하고 물가가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이런 것들을 반영을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풍부하게 있는 상태에서 시장이 올라갔고 그 가운데서 소위 엔비디아라는 주도주가 나타났고 범 AI 관료주들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끌고 간 거예요. 사실은 올해 간 거는 AI가 간 거죠. AI가 간 거죠. 그러면 우리 시장의 AI는 대만도 가고 일본도 가는데 일본은 약간 다르긴 하죠. 거기에는 엔저 역량이 있었고 밸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데 그보다는 엔저의 역량이 기업들의 이익을 상당 부분에 개선을 시켰고 그래서 아무튼 일본은 더 올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만은 어떻든 길줄이 더 오른 거예요. 대만도 신고가 났거든요. 보실까요? 대만 역사수 신고가잖아요. 지금 화면은 대만입니다. 대만의 주벅이고 대만의 월벙입니다. 우리 정말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굉장히 헤매고 있다. 뒤쳐주고 있다가 우리는 SK하이네스나 일부 종목이 미국의 AI 붐에 우리가 동참을 일부 종목만 몇 가지만 했고 나머지는 동참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한 가지가 우리가 못 간 이유가 이유 중에 하나는요. 작년에 작년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더 좀 세게 올라간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가 있었어요. 2차 전지가 작년으로 볼게요. 2차 전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2차 전지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좀 못 가는 그런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밸려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까지는 왔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돌파하냐 못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제부터 우리의 관심은 이겁니다.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냐? 당연히 다르죠. 다른데 방향은 다 똑같잖아요. 시기적으로 방향은 다 똑같은데 이번에 완전히 방향도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들의 이 방향을 우리 추종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그중에 미국은 밸려 프로그램 이런 게 필요가 없죠. 사실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미국은 올해 금리 인하 세 차례 한다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안정화된다 이걸 바라보면서 계속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주춤주춤하는 거는 기저에는 이번에 물가 CPI나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걸 보니까 금리 인하를 세 차례 정도 생각했는데 두 차례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양전 긴축을 확실하게 줄여주지 못하면 그리고 그걸 막 시장에 막 충격적으로 줄여지지 않을까 시장에 막 유동성을 품고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서서히 그걸 축소해 나갈 텐데 그 축소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반대급으로 대책협회 축소한다는 건 시장에 유동성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시장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은 또 한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미국 국제시장에서 단기체 시장에서 지금 워낙에 그쪽이 단기체를 많이 발행을 하고 장기체를 상대적으로 덜 발행했기 때문에 단기체를 줄이고 장기체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들을 우리 맨날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유동성이 줄어들게 하는 성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저가 깔려 있고요. 그런 기저가 깔려 있는 가운데 AI 반도체 위주로 시장이 올라왔는데 너무 좀 가파르게 오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런 가운데 실제로 지난주에 보면 엔비디아도 엔비디아 차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기적 분석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량이 생기고 이런 음봉이 생긴 거는 1차 매도신호입니다. 매도의 신호 매수의 신호 1차 신호 2차 신호 3차 신호 있듯이 매도의 신호도 1차 신호 있고 2차 신호 있고 그리고 다 팔아야 되는 신호가 있고 이런 신호들이 있습니다. 1차의 신호는 이거 매도가 세졌어. 황수와 곰의 싸움에서 곰의 힘이 세졌어. 이제 조심해야겠구나. 나 조금이라도 팔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게 1차 매도신호라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제 책에 그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잖아요. 그러면 거래 증가하면서 1차 매도신호는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3월 12일 날 7%나 또 급등했잖아요. 자 주도주는 올라갔다가 처음에 내려왔을 때 트레이더는 무조건 들어가요. 왜냐하면 반등이 세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주도주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주축파자라는 저가 매수심리가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반등을 해요. 반등을 했다가 이 반등이 직종고점을 돌파하고 가면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고점에서 이게 반등을 하지 못하고 이 근처까지 갔는데 갔다가 여기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이러면 이때부터 고민인 거예요. 이때부터 고민이죠. 이러고 있다가 직전의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그러면 기초 분석에 의한 자동으로 들어가는 매도 매물들은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매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꽤 시간이 걸려요. 다시 올라올 때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는 시황과 상관없이 공부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포스콜딩스니 2차전 다 똑같이 그랬습니다. 보시면요. 보세요. 거래 증가하면서 윗고리 만들어놓고 급락했잖아요. 반등 꼭 줍니다. 반등을 줘요. 그랬다가 그 다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으면 정말 오랫동안 내가 헤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엔비디아가 왜 이건 달라. 여러분 작년에 포스콜딩스니 에코프로니 에코프로베니 안 그랬어요. 얘는 달라. 뭐가 달라요. 다 올라갔고 내려와서 반등 꼭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반등에 가지 못하면 얼만큼 많이 떨어지냐는 물론 달라요. 그러나 다시 정고점을 돌파하고 자기 추세대로 가느냐는 이 수급에 사람들의 심리가 작용하는 수급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제가 에코프로베니 하고 포스콜딩스 두 개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점은 다 그렇거든요.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도 그렇고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야 이거 엔비디아가 지금 전혀 엔비디아는 꺾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형상이 나타났으니 야 이번 주에 중요한 게 뭡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여기서 돌아서야 돼요. 세게 돌아서야 됩니다. 이게 974달까지 갔었잖아요. 한 번이라도 974나 950까지 얘가 다시 올라갔다가 그랬다가 다시 내려오면 얘는 박수권이 있어요. 이 안에 800이든 900이든 간에 이 박수권에서 왔다 갔다 할 게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이 900을 넘기지 못하고 이 밑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일시적으로 이 밑으로 꺾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모르잖아요. 지금 그걸 설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건 기초 분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가치 분석으로 얘기할 때 엔비디아가 향후에 지난주에 엔비디아 무표주가 1100달러 물론 웰스파고 얘네들이 얘기한 게 그거잖아요. 올해 2024년도가 아닌 내년도에 EPS 벌어들 돈을 계산해가지고 거기 EPS를 계산해보니 EPS는 주의수로 나누면 되니까 이 순이익을 거기다가 멀티풀을 한 37배 적용을 해보니 여기 들어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런 거 한두 번 든 게 아니에요. 이런 거 한두 번 그걸 생각을 하고 계속 있다가 계속 떨어지면 그냥 계속 오랫동안 고생하고 또 그거 생각하고 팔았더니 더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 맨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에 보는 거를 좀 믿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번 주에 결론 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시황 얘기에다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당연히 얘에 따라서 지금 시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미국은 미국은 지금 그것에 의해서 시장이 여기서 조종 조금 보이고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 여기서 마지막에 오는 곳은 거의 대부분이 AI 섹터 엔비디아를 필두란 AI 섹터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주봉으로 2주간 조종을 보였는데 이번 주에 여기서 꺾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좀 더 내려올 거냐 지금 15,900인데 나스닥이 이게 뭐 15,500 아래 떨어져서 15,000은 이 근처까지 올 거냐는 거기에 이번 주에 달려있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설명을 드리냐 우리 시장이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여기 지금 이 선이 우리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우리 시장으로 갈게요. 이거를 따지면 2,700포인트예요. 2,700포인트를 넘어서 안착을 해서 레벨업이 돼서 다음에는 2,700과 3,000까지 아니다 하더라도 올라가니까 쉽습니까? 아니다 하더라도 2,700에서 한 2,850 이 사이에서 여태까지는 밑에서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레벨업이 될 수 있느냐에 관리기계에 지금 있는 건데 이 레벨업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사실 미국의 대외 조건 외에는 우리 시장이 올라갈 개연성이 높아졌습니다. 뭐 때문에 그러느냐 가장 사람들이 신뢰하고 그리고 말하기 쉬운 거 그게 뭐예요? 우리나라 이익 코스피의 주요 종목들의 순이익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왜 높아졌어요? 삼성전자의 SK 하이린스의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전반 섹터들의 추정치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높아진 만큼 코스피는 더 높아져야죠. 그런데 시장은 시장은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이익 추정치를 쫓아간다고 하지만 거기에 환율과 환율과 그리고 금리가 같이 시장에서 작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시황에서는요. 그런데 환율은 환율은 우리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전쟁이라고 시스템 위관라고 이런 일이 아니라면 약간 아래쪽 방향을 잡고 있을 기한성이 높습니다. 왜냐? 일본 BOJ에서 제로금리를 이번에 어느 시점에서 멈출 것이라는 가이던스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에나가 강제가 되면서 달러가 조금 소폭 안정화되고 우리 시장도 우리 원화도 안정화될 기한성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위쪽으로 방향성이 있을 기한성이 있잖아요. 거기다 또 하나는 뭐냐면 밸류업 프로그램을 5월까지 어느 정도 다 정리를 해서 6월 정도 아무리 공청회 같은 거 하겠죠. 그리고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3월이지 않습니까? 3월 달에 뭘 전부 다 해요? 주주총회를 합니다. 3월 달에 주주총회를 할 때 기업들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기업들이 볼 때 야 이거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한다는데 정부에서 금강원장이 검사 출신의 금강원장이 와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버텨? 해야 되나? 먼저 선제적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당연히 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기업에 기업에서 정책이나 규제에 따라서 산업의 업황이 확 변할 수 있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규제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눈치를 엄청나게 당연히 볼 수 눈치가 아니고 그냥 따라서 해야 돼요. 이들은. 그게 거기 어디예요? 그게 금융회사입니다. 은행이에요. 은행. 그러니까 은행은 지금 막 속속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수소 매집하고 그거 판다 그러고 은행이 먼저 하니까 증권에서도 한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 기업은 어떠냐? 지금 자동차 먼저 했어요. 자동차는 실적이 그동안 좋았으니까 그 실적을 바탕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 기업들 중에 현금성 자산을 왕창 갖고 있거나 또는 자사주를 막 10%씩 15%씩 갖고 있는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사주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현금성 자산이 없거나 그러면 또 그것도 문제지만 아무튼 현금성 자산도 있고 그런 기업들은 이번 주총에서 주주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분명히 이번 밸류 프로그램이 벌써 오픈해놓은 상태인데 왜 너네는 안 하냐고 얘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그런 발표를 할 기회성이 높고 주주가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업인들 입장에서 CEO 입장에서 야 이거는 이번에는 고민해야겠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주총과 주총에서부터 한 4월까지 속속 기업들이 하나 둘씩 발표할 기회성이 있습니다. 그 발표가 나오면서 그거 나오면서 그거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개연성이 있어요. 우리는 기저의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었던 밸류 프로그램이 있고 거기에 기업 실적이 이익 추정지가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돌파 개연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나스닥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설명을 드렸던 거는 다시 가볼까요? 나스닥은 여기서 우리는 위로 바라보면서 위로 이제 갈 거 가고 싶어 가고 싶어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고 싶어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얘네는 아래로 가고 싶어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디를 더 시장이 추정할까? 그건 어떻게 합니까? 확인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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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좀 내려온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크게 내려오면서 충격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상대적으로 못 간 상태에서 이익 조언치가 높아지고 있고 밸류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대한 기대치는 좀 더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에 외국인들이 팔면서 지수가 코스피에서 마이너스 났었죠.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체력적으로 외국인들을 매수인해서 좀 바탕이 됐고 그 사이에 위쪽으로 바라보는 시황이 됐다. 이게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